한 번 쪽으로 향하세요. 더 할까? 그냥 가져올게. 차도 컷 들어. 컷! 왜 자꾸 저를 열려서 그런가? 꽁꽁! 지워주세요. 표정이 아주 다이나믹한데? 한 번 더? 한 번 더 트라이! 아! 가운데로 갔다. 140m 7번? 어만데로 갔지? 저 건드리가 치기팩 가실때. 아, 진짜? 좋아. 표지풍 2개 사이로 했어요. 셔츠 놔둬? 네. 진짜. help! 인덕을 보면서 골프를 치는 모습이 어때? 마지막 홀만 남겨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홀만 남겨주시고 있는 거 같습니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